늘 뜨거운 나이로 사는 남자, 그의 차 프린스 소설이나 시 속 글귀가 아닙니다. 불과 20여 년 전 TV 광고에 나온 멘트인데요. 온라인 탑골공원은 지난 15일 90년대 자동차 광고 모음을 올렸습니다. 한때 불안관을 뜨겁게 달궜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자동차들이 눈에 띕니다. 프린스, 스트라투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혹자에게는 촌스러울 수도 있는 90년대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울리는 메아리 또한 큽니다. 한편 안정환은 라노스 광고의 모습을 보여 당시 인기를 실감케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세련된 음악과 함께 멋들어진 영상미를 자랑했던 90년대 자동차 광고 오랜만에 아날로그 감성은 어떠신지요? 한편 안정환은 어떠신지요? 한편의 감성은 어떠신지요? 한편 Vis loss Joinua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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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er 송